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를 믿으면서 마음속에 은근히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많이 받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부러움을 받으며 어디를 가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예수 잘 믿으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나름대로의 기대를 은근히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기대가 전적으로 잘못됐다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말씀들도 있으니까요. 신명기 28장 2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예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그래서 떡반죽에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읽기만 해도 황홀해지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처음 탄생한 예루살렘의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받고, 성령받고, 은혜 충만하니까 사도행전에 그런 말씀 있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잘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서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고, 어디를 가나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기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이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말씀들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만찬에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시는 내용이 참 어떻게 보면 소름 끼치는 내용으로 우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 내용이 간단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요. 세상이 우리들을 미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워한다는 말씀이 장장 17장 넘어갈 때까지 7번이나 반복이 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한마디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용하는 표현을 보면 미워한다는 말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조금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추래한다는 말씀도 나오고요. 또 저 뒤에 가면 환란을 당한다는 말씀도 하시고요. 그리고 죽인다는 말씀도 하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잘 믿으면 칭찬받고 대접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의 실체가 뭡니까?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사회를 세상이라고 그래요.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인간이 있고 조직이 있고 계획이 있고 활동이 있고 철학이 있고 문화가 있고 가치관이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계죠. 그리고 이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가 있는데 주님께서 이 원리를 요한 1서 2장 16절에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일종의 지배 원리입니다.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세상 것 가지고 막 떠벌리고 자랑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이 사회의 모든 구성 요소가 정력, 그 다음에 자랑, 자기만을 위해서 이런 지배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신문을 통해서 보셨죠? 어느 대학 교수가 인터넷을 통해서 지난 2000년 서구 문명에서 가장 인류발전에 공헌한 발명품이 뭐냐 하고 공무를 했는데 그 가운데는 컴퓨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갔는데 참처의 눈길을 끈 것은 세속주의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인류 역사에 공헌한 가장 큰 발명으로 세속주의를 이야기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세속주의가 최고의 발명이냐 모르니까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쾌한 사상이니까 이것만큼 큰 공헌을 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이런 말을 볼 때 아 이게 세상이구나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밀어내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추구하는 것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그 배후에 사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그 핵대로 움직이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예수 믿는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를 미워할까? 주님이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는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보면 그 대답이 나오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미워해요?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그렇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와 계실 때에 참 세상은 지독하게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장부터 지금 17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들 가운데서요 분위기를 가만히 보면 살벌합니다. 요한복음 한 2장 3장 넘어갈 때부터 무슨 말이 등장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놓고 죽인다는 말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이는 사람들이 자주자주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열 번 이상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합니까? 그럼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행사를 보고 악하다고 책망하기 때문이라고 7장 7절의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기에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봐도 역겹고 우리가 봐도 속에서 욕이 나오는 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죄가 없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볼 때마다 보는 것이 화를 화가 나게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행사를 악하다고 책망하니까 이 책망 듣기 싫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입니다. 예수님이와 같이 미움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과 공동 운명을 나누고 있는 제자들도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함을 한 말을 기어가라. 사람들이 나를 빗박하여 쓴 적 너희도 빗박할 것이오. 사람들이 나를 빗박하여 쓴 적 너희도 빗박할 것이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스승이 빗박당하는데 제자들이 무사할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 미워하는 세상인데 우리 안 미워하겠어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것이 사실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사실이고요. 사람들이 끌려갔을 때에 그들의 이름이 뭐냐 그것은 의미가 없었어요.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신분이 뭐냐 그것도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이 제목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도 열한 명이 거의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받다가 예수님 때문에 끌려가서 예수님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어요. 제자들과 그 후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미움받고 순교한 그 덕분에 오늘 이 작은 한반도에까지 복음의 씨앗이 날라와가지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 믿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조상들도 다 미움받고 핍박받았어요. 구한말 시대에 예수 믿다가 희생당한 사람도 많죠. 일제시대에 예수 믿다가 끌려가서 소리 없이 사라진 사람도 많죠. 6.25때 공산당에게 끌려 들어가서 예수 믿는 나는 죄 하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들판에서 썩어간 사람들도 많죠. 많은 사람들이 미움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미움을 받으니까 제자들도 미움을 받은 것입니다. 97년도 10월달 리더스 다이저스트에 충격적인 사건이 보도가 된 일이 있습니다. 20세지에 들어와서 2억에서 2억 5천만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서 끔찍한 핍박과 환란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문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노예 취급을 당하고 어떤 여성들은 강간을 당하고 투옥을 당하고 가족이 격리되고 2억에서 2억 5천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민주주의가 발전한 20세기에도 예수 이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기록입니다. 특히 북한, 그리고 구소련 체제, 동국권, 그리고 지금은 회교권,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같은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끌려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도 여러분 신문 보셨잖아요. 인도에서 성교하던 호주 성교사가 차 안에서 자기 아들하고 갇혀가지고 그 폭군들에게 다 죽었잖아요. 그만큼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면서 그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교회를 다니는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또 우리가 미움을 받는 이유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9절 소속이 달라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동물들의 본능 가운데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동물하면 인간도 들어가는 것이죠. 제 새끼는 사랑하고 남의 새끼는 미워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도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 것이었죠. 사탄의 소유였죠. 그러나 예수 믿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은 다음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이 볼 때는 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흑백 논리를 잘 적용합니다. 생명과 죽음, 빛과 어둠, 교회와 세상,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 이런 식으로 흑백 논리를 잘 비교를 하는데, 전개를 하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하나님께 속했다. 세상은 사탄에게 속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의 소속이요. 하나님의 자녀 아닌 자들은 세상에 속했고, 이렇게 흑백으로 마치 비교하듯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이는 실질적으로 어떤 타협이나 동화가 불가능합니다. 중간 지점이 없어요. 양자 중에 태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보면 흔히 자기하고 같이 놀면 좋아해요. 그러나 자기하고 다르게 별나게 놀면 미워해요. 이게 세상이죠. 요새 왕따라는 말이 많이 유행되고 있잖아요. 왕따가 뭐예요? 나는 참 무슨 말이 그런 말인지, 그런 말이 있는지 몰라요. 자기 편에 들지 않냐 하면 외또리로 만들어가지고 미워하는 게 왕따 아니요. 세상은 그런 기질이 원래 있어요. 일본의 이지메라는 게 바로 그런 거고요. 처음에 여러분, 우산을 만들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산은 우리 생활에 얼마나 편리한 것입니까? 비가 오면 쓰고 나가고, 때약빛이 비치면 부인들이 쓰고 나가고,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슬그머니, 얼굴도 가리고, 얼마나 유용하게 씁니까? 지금은 너무나 일상용품으로 우리가 사랑하는데, 처음에 그 우산을 발명한 존스 헨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우산을 만들어가지고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좀 보급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보급할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궁리한 것이 비오는 날, 동네에서 자기가 그 우산을 쓰고 일종의 쇼를 하는 것입니다. 우산을 쓰고 이렇게 동네 가운데 있는 길을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웃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게 있나 하고는 나중에 돌멩이지를 하는가 하면, 쓰레기를 가지고 집어 던지고, 이런 일을 해서 수모를 당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와 좀 다르면 다 미워하는가 봐요. 여러분, 지금 연유가 되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제사 문제 때문에 홍력을 치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제사를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살았을 때 효도하지, 죽은 시체 놓고 무슨 장난들이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살았을 때 불효하던 사람들이 제사는 더 극성맞은 것을 우리는 자주 보거든요. 그렇게 모순된 짓들을 하면서도 그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는 죽은 혼이 와가지고 무슨 음식 먹는다고 믿지 않고요. 그 제사 뒤에 있는 조상신에 대한 종교적인 그 어떤 신앙도 우리는 부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제사를 우리는 안 지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 안 지내는 것을 놓고 얼마나 핍박들을 합니까? 아내를 핍박하고 아들을 핍박하고 말이죠. 형제를 핍박하고 핍박을 많이 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하고 한 통이 되지 아니하는 데서 오는 징후감이죠. 그러나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도 어쩔 수 없죠.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신분을 내팽개칠 수도 없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왜 이런 말씀들을 주시느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속이 틀려서 세상과 동일하지 않아서 우리가 미움을 받아도 이것은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면 세상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존재를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상 세 가지 이유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뭐요? 첫째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대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우리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무지해서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마 실감이 안 갈 거예요. 아예 우리 조상들처럼 핍박을 당하는 시대에 살았다면 실감이 가는 말씀이죠. 그러나 지난 50년 동안 우리는 팔자 좋게도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여건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누가 멱살 잡고 뺨을 때린 사람도 없었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신분 때문에 회사에서 불리역을 당한 일은 거의 없다시피 했고 교회를 세워도 국가가 제재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대로 살았는데 세상이 미워한다. 그 이상하다.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지독하게 미워하는 경험을 당한 일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저도 없고 여러분도 거의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현실하고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말이죠. 오늘 이 말씀 듣고 가서 예수 안 믿는 옆집의 사람은 바로 나를 미워하고 있구나. 그래서 문만 열고 나오면 딱 쳐다보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우리는 완전히 정신병자되기 10중 8군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긴장하고 있다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인가? 미워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실제로는 미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가 무슨 미움을 받고 있지도 않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를 미워하지도 않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이런 점에 대해서 이해를 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미움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영적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영적 현상이라는 말이고 본질적이라는 말은 옛 사람과 또 중생받은 세 사람 사이에서 빚어지는 하나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존재적인 문제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예를 하나 둘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흑백 간의 갈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것은 영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혈통과 역사의 뿌리를 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참고가 됩니다. 미국에는 백인과 흑인이 함께 섞여 삽니다. 제가 공부할 때도 제 숙소는 흑인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학교는 백인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부 마치고 돌아오면 흑인들 세계에서 같이 살아요. 학교에 가면 흑인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백인 세계에서 삽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흑인과 백인의 그 밑바닥 감정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체험을 했죠. 백인이나 흑인이나 미국에는 서로 섞여 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사랑합니다. 교제합니다. 회사에서 같이 일합니다. 또 어떤 때는 나라를 위해 필요하면 함께 전투에 나가서 싸웁니다. 그리고 흑인 같은 사람들은 또 국가를 위해서 굉장한 공원을 세웁니다. 특별히 스포츠 같은 그런 영역에서는 백인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로가 함께 협력해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에서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어요. 교제하고 있어요. 함께 돕고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그런데 조금만 자연스러운 환경으로 돌아가면요. 흑인은 흑인끼리 백인은 백인끼리입니다. 잘 안 섞여요. 억지로 갖다 섞지 않는 이상은 전부 흑은 흑이고 백은 백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흑인은 백인을 좋아하지 않아요. 백인은 흑인 좋아하지 않아요. 노골적으로 어떤 때는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좀 사소한 일이든 큰 일로 충동을 받으면 이 증오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엊그제도 여러분 신문을 통해 보았지 않습니까? 뉴욕시의 백인 경찰관 예민이 무장도 하지 않고 있는 22살의 흑인 디알로에게 41발의 총을 난상한 것을 여러분이 신문을 통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거 깜짝이 발작을 하는 것이죠. 매너탄 거리에서 양말이나 장갑을 팔고 있는 그 젊은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인들이 그냥 난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한 번씩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이유는 그들 밑바닥에 정서적으로 더불어 합할 수 없는 이질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질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하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는 아마 이와 비슷한 어떤 감정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거는 영적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려고 해도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이질성, 이질감, 이것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와 사탄의 소유된 세상 사이에 흐르는 영적인 이 정서는 독특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감정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정서는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안 믿는 사람들과 손잡고 함께 우정을 나눌 수 있고 사람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메꿀 수 없는 고리 있어요. 영적으로 통하지 않는 이질감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기에는 표가 안 나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하고 믿는 우리하고는 이렇게 바탕이 통할 수가 없는 서로의 별개의 운명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 믿는다는 단 이유로 미움을 당하든지 또 소외를 당하든지 어려움을 당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여 예수의 제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여집사님을 알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분은 학적인 면에서 탁월한 한 부분의 영역을 지금 개척하고 있는 교수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도 물리학계에 아주 두각이 드러나고 있는 교수입니다. 부부가 교수예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이 부인은 십여 년 전에 예수 믿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사람이 변화를 받았어요. 세상에 속해 있던 자기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놀라운 황홀한 기쁨을 맛보았어요. 그 뒤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바쁜 교수 생활에서도 제자 훈련 받고 사육 훈련 받고 또 순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과 또 함께 사는 시어머니는 어떤 분이냐? 아침이면 일어나서 불경을 펴놓고 읽어요. 그리고 아침이면 참배를 해요. 어떤 때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물 떠놓고 절해요. 자, 여러분 이런 부부가 한 지붕 밑에 산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긴장이 크겠어요. 겉으로는 부부입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존경합니다. 서로 위해줍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역에 영적인 세계에서 도무지 둘이 합할 수 없는 평행선을 끊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긴장이 심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인 되시는 저보고 한번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오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 대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할 때는 나도 모르게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영역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오. 이건 바로 그 집사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거짓말 하라는 데 안 하고 서류를 위주화하라는 데도 동의 안 하고 뒷거래 좀 해서 회사를 위해서 좀 무슨 일을 하나 터라고 하는데도 말 안 듣고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미움을 받죠. 꼭 믿으세요. 의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예수의 제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예수를 미워하듯이 우리를 미워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16장 33절 넘어갑니다. 16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와 너무 좋은 말씀이지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먼저 우리가 세상에서 살려고 하면 한 가지 사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한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빛의 자녀인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평생을 살 수 있겠어요? 환란을 당해요. 우리가 바로 살려고 하면 미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세요. 이걸 긍정하세요. 긍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것을 긍정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하나는 마음의 평안을 가져라 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담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어디서 오는 평안이냐 하면 이 본문이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까지 긴 말씀을 하셨느냐고 말이요. 그 이유는 너희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미리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미리 알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모르는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이지 다 깨뚤러보고 앉아있는 일을 당했을 때 왜 불안합니까? 덤덤하게 또 어떤 면에는 차분하게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는 다룰 수가 있습니다. 병이 들어도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서 무슨 병인지 알아가지고 이거는 죽을 병이 아니다 하면 몸은 아파도 마음은 평안하지 않아요. 아니까. 그러나 무슨 병인지를 모를 때는 불안하죠.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안에 주님은 모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다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는 것도 숱사에 걸쳐서 말씀하시고 그것뿐 아니라 이 세계의 종말에 대해서도 주님이 모든 것을 상세히 말씀하셨고요. 자연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다음 오는 2000년 동안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세세하게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이 세상이 마지막이 가까워 올수록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를 성경은 누누이 누누이 강조하면서 다 설명해 주셨어요. 악해지는 세상은 악해질수록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를 미워하고 빗박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다 알아요. 알고 당하면 마음이 평안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주목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이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하루아침에 신문 몇 장을 보는 그 시간 가지고 성경을 좀 보세요. 신문은 우리에게 신뢰할 만한 진리를 하나도 전해 주지 못합니다. 문제에 대한 진실한 해답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앞에 다가올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거 알면요 우리는 덤덤하게 평안하게 우리는 대처할 수 있어요. 자연이 나중에 파괴되어서 엄청난 재난이 우리 앞에 올 수 있다는 암시를 성경은 이미 벌써부터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한반도 반을 집어삼키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두려워하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돌아가는구나 하는 걸 알면 우리는 대범하게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내가 이미 일러줬지 않느냐 평안하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이 평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을 갖고 세상을 사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마음의 평안을 여러분이 잃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악한 세상이 무슨 짓을 할지 다 알고 있어요. 악한 사람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다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 이 평안을 잃으면 안 됩니다. 또 주님은 말씀합니다. 담대하라고 그러죠. 용기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기분을 좋게 해라 얼굴을 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담대해야 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겼너라 우리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바뀔 때는 사탄이 보기에 예수님은 패배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자마자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시도는 승리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짓누르고 승리하셨고 마귀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인 마귀는 사탄은 지금 얼마 남지 아니한 자기의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의 어떤 신분을 한번 바꾸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입니다. 네니케카 네니케카 이기었노라 이 헬라우 말입니다. 네니케카 왜 이것은요 한 번 이기고 끝나는 승리가 아닙니다. 영속적으로 영속적으로 이기는 완료형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마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핍박을 당하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담대하세요. 이 세상의 악과 대결에서 여러분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담대하십시오.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결국 우리가 승리합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은 교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면 결국 이 세상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줄을 믿습니다. 지금 세상에 속해 있고 지금 사탄의 지배 아래 끌려다니면서 자기 정력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복음 늘고 나가서 그들에게 전하면 그들 또 우리처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영광스러운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 이기면 이기신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니라. 승리하신 예수 그리시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결국은 이 세상을 이기게 만듭니다. 이 믿음 가지고 복음 전하면 우리는 결국 섭려가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비록 별다른 핍박이 없는 평안한 때라도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깨뚜러보는 눈을 가지세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세요.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담대하세요. 태연하세요.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의 제자입니다. 믿습니까? 조그마한 일에서부터 큰일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대수롭지 않는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퍽 감동을 주는 말이에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집안에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한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작년 IMF로 인해서 직장 구하기가 어렵고 다단히 상황이 어떤 면에서는 살벌할 때 삼성에 입사 시험을 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들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치는데 면접 시험대입니다. 한 다섯 명 여섯 명씩 아마 이렇게 그룹이 돼가지고 아마 시험치로 들어갔나 봐요. 이 학생도 함께 그룹이 돼서 들어가니까 여러 명의 시험관이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관들이 각자 각자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학생은 그 서류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썼을 것은 뻔합니다. 믿음이 좋은 학생이에요. 어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학생 여기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모양인데 만약에 회사가 일이 많아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나가지 말고 회사에 출근하라고 하면 학생은 어떻게 할 작전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받자마자 이 학생이 당돌하게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당령코 교회를 가야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시험관들이 전부 고개를 들고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야 이거 내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나보다 생각을 하고는 예 오전에는 교회 가고 오후에는 회사에 나오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리고 속으로 야 이거 뭐 완전히 삼천 프로 갔구나 떨어졌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가지고도 자기 부모에게 아이고 이제 뭐 틀렸어요. 내가 대답을 그렇게 했는데 아니 뭐 할 수 없잖아요. 교회 와야지 어떻게 회사를 갑니까. 그랬는데요. 그 몇 명 안 뽑는데 뽑혔어요. 여러분 그 학생이가 하는 행동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참 담대합니까. 얼마나 태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와 회사는 일단 붙어보고 봐야 되는 일이니까. 예 뭐 아무리 아무리 교회가 중요하지만 회사에서 나오라면 회사 와서 일을 해야죠. 이렇게 대답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요. 저는 그 시험관들도 참 꽤 대먹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똑똑한 놈을 찾아내는 방법이죠. 그렇죠. 예. 이게 뭐가 있어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 담대하고 오히려 우리가 태연한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상대하면요. 세상이 우리를 존경합니다. 그러나 비굴하게 움직이면요. 세상이 우리를 멸시합니다. 맛 잃은 소금은 발밑에 놓고 밟는 거예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러므로 담대하세요. 그리고 평안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삽시다. 왜?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이 결국은 승리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잠깐 미움을 받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승리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듯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다고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만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머리 숙인 주의 귀한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 금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주시리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세상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과거의 위대한 성교자들처럼 우리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강한 믿음 주셔서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